저희들이 요번에 1일 일식 시작한지 얼마 됐죠? 2월 24일부터 했으니까요. 네. 한 열흘 정도 됐네요. 그래 그동안에 저도 1일 일식 하면서 그 다음날 한 끼를 더 먹는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화상 일식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부터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조차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11일 만에 다시 단식을 하는 거에요. 11일 만에 단식이에요? 네. 한 달 만에 단식. 한 달 만에 단식을 하고 단식 끝나고 나서 초기에 한 끼 먹고 저녁때 과일을 좀 먹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부대끼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식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1일 일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11일째 되는 날 12일째인데 저희들은 오늘부터 사실 이제 단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며칠 단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가. 3일. 하루 단식 안에는 3일 단식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하루나 3일? 네. 그럼 뭐 말이에요? 하루나 3일이라는. 뭐 하루 할 수도 있고. 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구렁이 다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하하하. 내가 이랬어. 한 이틀은 무난합니다. 우리는 뭐. 네. 제가 그랬어요. 진공선생한테. 만약에 하루만 단식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만약에 미움을 먹겠다면 그럼 우리는 2인 1식이다. 무조건 이제부터 이후로는. 네. 사실 음식 욕망은 제가 진공선생님보다는 좀 약해요. 그전에 제가 더 강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음식 욕망이. 정말이지? 그 선빵에서 그 맛있는 빵이나 떡 같은 거 막 와도요.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내가 변했더라고요. 변해왔더라고요. 그게 느낀 거예요. 당장 그 막 따끈따끈한 떡이나 빵. 금방 맛있는 빵 먹고 싶어서 먹었을 텐데 그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틀이나 3일 더 가면 우리 몸에 조금 더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이틀에 한 번만 먹자. 이틀에 한 번. 좋아요. 좋죠. 이틀에 딱 오전에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앉기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야만 정말 최종적인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계로 가게 됐더라고요. 초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어요. 과일만 먹겠다고 과일만 태산같이 싸놓고 먹기도 하고 시행착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진공선생님. 수련에 연구하시려고 그랬어요. 녹즙만 마시겠다면서 그냥 박스떼기로 사갖고 와서 녹즙을 이렇게 싸서 하루에 6병씩 7병씩 마시고 나는 그거 많다. 그래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배고픔이 없다나 어쩌다나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단식도 하고 이렇게 스승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오류를 3년이 넘게 오류를 겪었는데 제가 이번에 딱 선방에 갔다 나오고 나서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 몸은 살 찌지 않는 몸으로 됐잖아요. 이제 뭐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몸은 뭐 항상 45에서 46kg 선에서 그냥 고정돼 있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 정도로 그동안 왔죠. 이제 정말 몸에서 이야기를 듣고 체계적으로 가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 11일 만에 제가 아 하루에 한 끼가 부담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이지. 진공선생님 어떠셨어요? 아 저도 부담스럽다고요. 하루 한 끼도.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사실은 선방 갔다 와서 나는 그래도 먹었잖아요. 그래도 한 끼를 화식도 좀 먹었고 했는데 진공선생님 혼자서 용돈 10만 원 줬는데 그 용돈으로 먹고 살겠다고 혼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10만 원 썼다 동안에. 그런데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없으니까 보니까 집에 있는 내 살림산에도 내가 팔고 또 싼 거 사 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나는 어떻게 진공선생이 석 달 동안에 어떻게 살까 그래 10만 원을 살 수 있을까 공과금 내 통장에서 나가니까 놔두고 그런 생각으로 10만 원 용돈을 주고 저는 떠났거든요. 사실. 떠났는데 마음은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10만 원은 어떻게 살아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작업자족이 가능한지 그 능력을 좀 시험대에 넣은 거죠. 근데 살더라고요. 예.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갖고 세상에 내 입던 거 조금만 안입는 옷까지도 팔고요. 별거 별거 다 팔아넘겼더라고요. 진짜. 그래갖고 본인이 그걸로 빵도 사먹고 떡도 사먹고 예. 맛있는 거 사먹었어요. 나한테 도려 용돈까지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진짜. 스님 이걸로 거기에서 스님들 사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하고 용돈까지 보내서 내가 놀랐어요. 정말. 아. 진공선생이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옆에 있는 훌륭한 두 딸을 내가 못 알아봤나? 물론 알아보고 나도 그 따라서 같이 해왔지만 정말 훌륭하시다는 생각에 감동을 했어요. 저도 진짜. 감동을 하고 두 달이 지났는가 선원에서 두 달 지났는데 참.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내가 저런 진공선생 같은 귀한 사람을 나를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힘들게 같이 왔는데 이 길을 힘들게 해왔는데 내가 저런 사람을 냅두고 나 혼자 공부하겠다고 여기 와서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진짜 작은 거를 내가 포기할 정도로 먹는 거 한 끼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앉아서 내가 깊게 정말 사유하고 관찰하고 저의 길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서 보고 진공선생이라는 인생을 한번 내가 이렇게 간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끝이 나니까 대중에서 그리고 용맹정진이 끝이 나니까 제가 갈 길이 더 명확해지고 저한테 무한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내가 강원 선빵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유튜브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네. 1년에 뭐 어쩌다 10만원 들어올까 말까 할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해서 돈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이었고요. 사실 초기에는 그래도 좀 많이 봐주고 할 때는 가능했는데 잘 올리지 않고 하니까 수입이 없었고 또 만약에 뭐 우리가 뭘 팔고 이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자.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예초기를 돌려달라고 해서 예초기 돌리고 풀 뽑는 걸로만 하려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뭐 비닐하우스 멀칭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다 제거시켜라 거기를 땅을 파서 땅을 다 팔아달라 이래가지고 그 일들을 했어요. 뭐 그냥 그래 근데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두 사람이 그죠? 그래 두 사람이 한 달에 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건을 그래가 한 달에 두 번 가는 조건을 했는데 이게 욕망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닐하우스 뭐 백평짜리를 다 기계로 하는데 기계로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사고로 파 뒤져가지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내가 크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게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막 막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덩이와 갖는 거예요. 땅이 땅이 돌과 같아. 그래서 막 곡괭이로 타고 막 삽으로 해도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방법이 그 안에는 온갖 비 곡과 비료들이 수십 가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때까지도 그거 잘 몰랐어. 그래갖고 우리가 마지막 비닐하우스 다 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러다 우리가 골병대로 죽겠고 우리 진공선생들이 인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골병대로 죽겠으니까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네. 우리 돈 받은 거 도로에 물려줬어요. 5만 원 더 줬어요. 그거 두 사람이 해갖고 세네 시간 해갖고 땅 파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내가 이거는 할 가치가 없다. 이건 무지의 소치의 자기들이 해놓은 모든 무지를 우리가 청소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내가 못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 이거 멀칭한 거 다 걷어내고 그 뭐 고춧대 다 치우고 멀칭 다 걷어내고 땅 다 파고 하는 거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받고 못하겠으니까 그만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내가 이거를 그때서는 몰랐어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했을까 그 돈백만 받겠다고 두 사람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왜 했을까 라고 했는데 내가 명상을 하는 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하고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몸도 땅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완전히 왔어요. 스님들이 너무 잘 먹고 너무 뭐 영양가고 골고루 먹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프면 아플수록 잘 먹어야 하고 옷의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몸이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분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땅을 이렇게 읽어놓으니까 온갖 비료 복합비료 수십가지를 다 하고 약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 내가 딴 느낌을 사람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싸고 너무 건강하게 하고 빈틈없이 하면 할수록 몸은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가겠다고 풀 하나 호흡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뭐 과일하는 거 보여주고 막 튈식하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제 몸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온 게 맞지만 순 단계적으로 가지는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했는데 단계적으로 가지 못해서 결론은 지금 1일 1식에서 뭘로 가겠다? 2인 2일 1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내가 지금 진공선생한테 먹고 싶은 거 말해라. 내가 먹 다 먹 먹 먹 먹 드셔라. 한 끼 드셔라 해갖고 내가 우리 스님들만이 먹는 만두가 있어요. 채소만 해가지고 만든 만두가 있어. 진짜 그건 아무런 방구지에 들어가지 않은 거. 그거 주문해갖고 그것도 한번 드시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과일 드시는데 스님 배가 끓어요. 뭐 먹겠어요? 부담스러움 하더라고.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서 1일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몸에서 만족하고 거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봐야 돼요. 몸에서.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왜? 난 요번에 어떻게 드렸냐면 진공선생한테 요번에 봄에 김이 나오잖아요. 쌀을 갈아요. 그리고 뼈가리콩을 좀 구했어요. 뼈가리콩 갈아. 거기다가 김 오트밀 오트밀 좀 넣고 그리고 쑥 넣어가지고 기름 거의 안 들어오게 해서 또띠아처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야채 넣고 채소하고 이렇게 해서 드시게 했어요. 그랬는데 열을 내니까 어 스님 배가 부르고 스님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고 그랬어요. 만족했죠? 네. 대만족. 만약에 좀 만족하지 않았으면 나는 뭐 미역 저기 뭐야 숯국도 꺼내주고 막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거기에 만족이 오니까 더 이상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11일 만에 1일 일식에서 다시 단식을 하고요. 단식을 3일 할 수도 있고 하루하고 하루하고 2일 일식으로 바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1일 일식을 하면요. 22시간에 한 번을 식사를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단식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원래 말했어요. 그러면 하루 한 끼 먹고 하루 단식하고 한 끼 먹으면 2일 일식이잖아요. 그러면 단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일단 본인이 오늘 뭐 더 가고 싶으면 더 가자 그래 됐으니까 네. 오늘 어쨌든 우리 몸 점검 1일 일식에서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네. 맞죠? 네.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은 쑥 캐는 거고 우리 진공선생은 물 네. 물떡 오고 뭐 뭐 청소할 거 혹시 있으면 청소나 하고 요즘 청소 제가 하는데요. 뭐 냉이 같은 거 있으면 씻어주고 내가 야채 씻어주는 거 그거 하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진공선생님은 거의 일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시집 사례도 다 끝났고 이제 정말 이렇게 공부가 잘 된 사람을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제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재미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 구독자분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 전화 오면은 왜 나는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안에서 있는 내부에 있는 것보다 계속 조금 있으면은 12시간 전에 또 먹을 게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거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먹은 거가 또 필요한 칼로리보다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또 저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살이 안 빠지냐는 소리 왜 하세요? 단식 해보셨어요? 하루에 한 번 하루 일식이라도 단식하고 그 다음에는 작게 드셔보셨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왜 살이 안 빠지느냐 말 하지 마세요 살 안 쪄요 드시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 묘효가 지금 그동안 보여주셨잖아요 어 살 안 찌게 먹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과잉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몸무게 몇 킬로였어요? 마지막에 우리 그때 간식했을 때 53kg 쪄는 나는 42kg까지 떨어졌는데 그래 일일 일식을 했어요 그럼 몇 킬로 쪄는지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네 몸무게 제로 갑시다 네 그리고 구독자 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늘 뭐 똑같은 이야기죠 그냥 존재하라고요 본성 안에 존재하라고 네 자기를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네 자기를 너의 자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내면에서 내면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모든 원인이 살이 찌는 원인도 자기한테 있고 네 스트레스 받는 원인도 내 의식 안에 있는데 의식 밖에서 그걸 찾으려 않을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모든 문제의 해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내 안에 있구요 모든 것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내 안에 있구요 그래 문제와 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갑시다 일단 네 그러지요 정량 보건지소인데요 오늘 단식이라 가지고 몸무게 재로 왔습니다 그때 50 몇 킬로였어요? 53킬로였나? 네 살 좀 쪘을 것 같은데 한 2킬로 쪘는데요 하루에 한 끼 먹었는데 2킬로나 쪄요 난 45킬로 그럼 3킬로 쪘는데 예